정옥이한테 아직도 연락 없어요? 네, 제가 메시지도 남겼는데 전화가 없네요. 아버지, 주무세요. 아... 성현이. 한정옥 아들. 아니라고요. 아버지. 자리... 성현이 참 정이 가져. 낯설 텐데 아버지도 참 잘 따르고. 신기해요. 애미야. 네? 너 나 용서하지 마라. 무슨 말씀이세요, 아버지? 내가 너한테 참아 못할 짓을 했어.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. 무슨... 아버지가 뭘 어쩌셨다고. 너 이제라도 다 있고 네 인생 살아. 한정옥 씨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람이랑 어디 가서 둘이만 살아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. 아버지.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니다. 그렇게. 저기 한정옥 씨 연락 안 된대요? 예, 그렇다네요. 단지하고 결혼 반대한다고 시위하는 건가? 그렇잖아요.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왜 전화도 안 되고 그래요? 시간이 몇 시인데. 아휴...